무릎 퇴행성 관절염 안녕하세요. 세웡병원과 함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릎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연골이 달아 없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무릎의 경우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체중의 대부분이 쏠리기 때문에 관절염이 흔하게 발생하며 대부분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가 많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 중기, 말기로 증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일 경우 연골의 손상이 경미한 상태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중기에는 연골과 뼈가 닿기 시작하면서 뼈 돌기가 자란 상태로 앉았다 일어날 때 양반다리를 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 무릎통증이 생깁니다. 또한 이유없이 무릎이 붓기도 합니다. 말기에는 연골이 손상되어 뼈와 뼈가 부딪힌 상태입니다. 이때는 움직이지 않아도 무릎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5자 모양으로 변형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 역시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거나 항염증제나 진통제와 같은 약물치료, 연골주사나 포롤로주사, 운동역법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골과 뼈가 닿기 시작한 중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경골 근이부 절골술과 같은 수술을 통해 손상된 관절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기에는 손상된 관절을 금속성 보조물로 대체해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 개개인의 관절 크기와 두께, 모양, 위치 등에 맞춰 적합한 인공관절을 치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무릎관절의 퇴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혹시 무릎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잘 붙는다면 지체 마시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보신 후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